중앙에서 절대 슈팅은 안됩니다. 그러니까 선수들이 중앙을 튼튼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. 네, 끊었어요! 순간전 브레이크웨이! 브레이크웨이! 김기석 브레이크웨이! 슈트! 이번 5차전 김기석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. 3대0! 자, 이걸 순간적으로 사인의 디펜스와 D2D 사이로 뚫으면서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김브라이더스의 두 골 이후에 굉장히 안양할로 수세에 몰렸거든요. 이 수세를 완전히 뽕 뚫어주는 담윰음의 담비 같은 이 쇠기 골이 나와주는군요. 그렇습니다. 시즌 두 골이 묶여있던 김기석 선수가 오늘만 두 골을 뽑아내면서 대단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아, 김기석 선수 얼마만에 이 쇠기 골이 묶여잠 이 쇠기 골이 묶여잠 이 쇠기 골이 묶여잠 이 쇠기 골이 묶여잠